안녕하세요 이번엔 남자 이름 편인데요 저번 여자 이름 편처럼 우선 옛날 느낌 나는 그런 이름들 먼저 소개를 쫙 해드릴 거예요 1880년대에 유행했던 많이 썼던 그런 남자 이름들 리스트 지금 시작해 볼게요 john william james george frank joseph henry robert thomas edward harry walter arthur fred albert samuel david joe richard will andrew daniel alfred peter ralph benjamin jim michael ed jack patrick philip leo 등등 더 많지만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고요 확실히 저도 보면서 이제 옛날 진짜 옛날 책에서 자주 나오는 이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저번 여자 이름 때처럼 확실히 요즘 세대 아이들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는 혹은 아버지 때 남성에게서 많이 보고 흔히 볼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미국이나 캐나다는 한국처럼 유행에 그렇게 민감한 편이 아니라 지금 이 이름들이 1880년도에 유행하고 많이 썼던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 몇몇 이름들은 2017년도에 가장 인기 있는 남자아이 이름 리스트에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세대 아이들에게서도 많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이름이긴 하지만 요즘 써도 무방하고 촌스럽지 않은 이름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차이를 좀 알 수 있게 이번 2017년도에 가장 인기 있었던 그런 남자 이름 리스트들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잭슨, 리엄, 노아, 에이든, 루카스, 케이든, 그레이슨, 메이슨, 엘리아, 로건, 올리버, 이틴, 제이든, 마이클, 제이컵, 제임스, 라인, 매튜우, 다니엘, 제이스, 잭, 헨리, 리오, 존 보시면 1880년대 이름이랑 겹치는 이름들도 몇 개 보이시죠 다음으로는 이런 인기 있는 이름들이 아니라 조금 특이하고 트렌디한 이름들도 알아보자면 요즘은 개성 있고 이제 나만의 의미를 담은 그런 흔하지 않은 이름을 짓고 싶어하는 그런 젊은 부모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조금 남자답고 좀 터프한 느낌의 이름들은 정말 살면서 진짜 보지 못했던 이름들이에요 근데 진짜 뭔가 듣기만 해도 되게 터프하고 남성미가 그냥 뿜뿜하는 이름들이네요 또 이거 말고 스포티하게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는데요 Ace, Blade, Duke, Breeze, Mars, Damon, Quentin 이게 왜 스포티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스포티한 남자 이름들이라고 하고 리스트에 있더라고요 또 지난 여자 이름 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니섹스 중성적인 이름을 많이 쓰는 것도 추세더라고요 그 예로는 Ashton, Ellis, Sage, Gray, Morgan, Casey, Ellie, Levi, Asher 제가 제대로 발음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이름들이 여자아이에게도 쓰고 남자아이에게도 쓰는 그런 중성적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번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명한 셀럽들의 이름이나 셀럽들의 자녀 이름을 따서 짓는 것도 트렌드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엘리샤 키스의 아들 이름은 Egypt 베컴의 아들 이름은 Brooklyn 뉴욕에 Brooklyn 지역이 있는데 이제 Brooklyn Bridge라고 아주 유명한 다리도 있죠 킴 카다시안의 둘째 아들 Saint 미란다커와 올란도 블룸 아들의 이름이 Flynn 블랙 아이피스의 그 여자 보컬 Fergie 아시죠? Fergie 아들의 이름은 Axel 지난 여자아이름 편에서도 얘기했듯이 요즘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트렌드 중 하나인 예전에 있던 이름이나 흔한 이름의 스펠링을 독특하게 바꾸는 거 그래서 발음은 똑같지만 스펠링이 독특하고 트렌디한 이름 예를 들면 Jacob 되게 옛날 이름이고 흔하고 많이 쓰이고 하는 이름인데 Jacob 이런 식으로 스펠링만 조금 바꾸면 뭔가 새로운 이름이 탄생한 그런 느낌이 들죠 Jackson Aiden 이 경우는 스펠링을 바꾸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예요 말로 해서 발음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Ian Carter David John Michael Mason James 이렇게 남자 이름까지 옛날 이름에서부터 트렌디한 이름까지 쫙 알아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uggy B B 안녕히 계세요.